전쟁 영화 같은거 특히 유명한 것 중의 하나가 라이온 일병과기 같은 그런 영화잖아 그런 영화 보면 초기 영화 시작 장면이라서 전투씬이 나오는데 그걸 돌비 5.1채널 정도 이상 되는 스피커 시스템으로 딱 세팅해놓고 보면 마치 총알이 내 뒤에서 총이 싹 지나가는 듯한 이런 느낌 저기서 총을 앞에서 총을 쏘잖아? 그런 장면이 내 눈앞에 나오면 총알이 내 귀를 지나가는 이런 느낌이 나 실제로 비명소리 지르면 내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이래 그 시스템을 만들려면 최소 5.1채널 이상의 스피커 시스템을 가지고 스피커를 내 머리 뒤에다가 놓고 봐야 해 그런게 한 2세대 스피커 정도 되는건데 요즘 나오는 스피커는 스피커 그냥 TV 앞에 있는데 소리는 저기서 나 스피커의 위치가 예전에는 이렇게 나를 보게 이렇게 스피커가 이만했잖아 서 있었어 스피커가 그래서 우퍼, 트위터, 스쿼터 그래서 스피커 종류별로 이렇게 커졌는데 요즘 나오는 시스템은 스피커가 얇아 근데 스피커가 위를 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 이렇게 그러니까 얇은데 위로 이렇게 그러면 얘네 TV 매장 같은 데 가보면 스피커 이제 몇백 그리짜리 스피커 구경하는 거 보면은 얇고 앞뒤로 길지 그래서 위로 스피커가 해서 이렇게 제어가 돼 있어 그리고 이제 우퍼를 놓지 중저음 스피커 우퍼 우퍼가 사이즈가 지금 우리집에 있는 것도 사이즈가 이만해 우퍼만 이 정도, 이 정도 해, 이 정도 좀 큰 화분만 해 그거를 그 TV 옆에다가 딱 놓고 베이스를 올린 다음에 딱 음악을 틀잖아? 그러면 발바닥이 울려 난 음악 들으러 가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이트클럭 가면 스피커 앞에서 노는 거야 그게 그 정도 사운드를 몸으로 느껴야 이게 참 음악 듣는 것 같은데 내가 이해를 하니까 볼륨줄이라는 소리를 난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궁여지착으로 이제 천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 그걸 이렇게 조여줘야 되거든 텐션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거 주기적으로 또 해줘야 되고 그냥 뭐 뭐 드럼 페달 이런 거 계속 기계적으로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돼 있어 계속 치면 다 풀리고 또 이래 이것도 다 조여줘야 되고 많아 엄청 많아 그것도 일이지 그것도 야 그 드럼 페달 이것도 발로 치면 쿵 하면 밀리거든 이게 밀리지 못하게 바닥에 박아야 돼 쿵 하면 조금씩 간단 말이야 이거 맞춰줘야 돼 근데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TV가 사이즈는 커지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얇아지잖아 스피커가 점점 나빠져 스피커가 따로 연결해서 써도 그러니까 별도의 스피커를 사서 연결해서 쓰는 게 음질이 더 좋지 이게 음질이 차원이 달라 특히 뭐 예를 들면 그냥 TV 프로그램 같은 거를 봐도 굳이 영화 같은 게 아니라 요즘 저거 있잖아 요즘 음악 하잖아 이게 전혀 달라 조금 음악이라도 나온다 그러면 스피커가 있는 게 확실히 다르지 요즘 TV 사이즈가 커지면서 얇아지고 벽에 붙이는 이런 스피커가 나오다 보니까 스피커가 점점 한계가 될 수밖에 없어서 별도의 스피커를 쓰지 그런 시스템도 조금씩 알아보다 보면 소리, 소리 제어 시스템 이런 것도 관심을 좀 갖다 보면 좋은 스피커가 얼마나 즐겁게 해주는지 이것도 알게 돼 조금씩 조금씩 네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나눠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모르던 걸 알게 되는 과정에서 느끼게 돼 근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 아까 같은 에어컨 내가 얘기도 했지만 알면 좀 다르게 볼 수 있어 계속 관심을 둬야 해 그렇게 알아야 하는 것들이 이젠 너무 많은 시대야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꼭 알아야 하는 것들 이런 게 너무 많은 시대라는 거야 지금은 참 어찌 보면 예전보다 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 더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한번 내가 리스트를 좀 리스트업을 해 볼까 싶은 생각부터 주는 게 갓 결혼한 애들하고 이제 미팅을 좀 요 근래에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이제 슬슬 느껴지는 거야 이제 이런 게 그래서 이제 뭐 부부 사이에 뭐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집안의 환경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됐지 곧 닥칠 문제이긴 하지만 바람을 빨아들이는 그 홀이 손잡이 밑에 여기에 홀이 있어 그 공기가 그걸 통화하는 소리야 구멍을 그렇게 밖에 만들 수가 없어 가지고 근데 그 특유의 소리가 나지 거기도 뭐 소리 하니까 이제 여기서 또 파생돼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소리로 유명한 자동차 있지 제규어 아니 소리 소리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 소리로 유명한 자동차 제규어가 아니고 그 유명해? 응? 아니 세라리 응 고용한하로다 유명하다라고 말을 할 정도면 진짜 내가 내 얘기를 하는게 소리 디자이너 까지 있는 회사가 있어 아이가 마세라티 마세라티 자동차 쪽에서는 마세라티 아이바닌 바이크 쪽에서 있지 소니? 아닌가 소니 단영나 바이크로 할리 할리 그러니까 소리 디자이너가 있어 디자이너가 있을 정도야 특히 마사렛티 같은 경우에는 피아니스트한테 부탁을 해서 만든 소리야 그걸로 유명해 근데 왜 마사렛티 소리 안 들어와서 안 들어와서 네가 지금 이럴 거야 실제로 마사렛티 옆에서 딱 시동을 걸어서 옆에서 듣고 있으면 막 그냥 가까이 가고 싶어 막 이렇게 엔진 소리를 들으면 그런 게 있다라는 이런 지금 봐 소리 디자이너까지 있다라는 걸 니네가 알면 아 사람들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단순히 내가 지내식에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라우드 크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커도 듣기 좋은 소리 그치 사람이 듣기때 아 커 너무 좋은 소리인데 이걸 좀 더 크게 듣고 싶은 거지 근데 이게 좋은지를 모르면 시끄럽다고 생각하겠지 아까같이 마사렛티 시동 걸 때 이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 그게 소음이 아니라 아주 매력적인 음성 음악으로 들이기도 하는 거야 알게 모르게 영화에도 이런 소리를 효과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자동차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백화점 백화점의 소비 소비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명 음향 뭐 이런 거 다 그것도 다 설계가 돼서 적용을 하는 거고 뭐 이런 인간의 감성을 자극할 만한 이런 것들이 많아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의 오감을 다 활용을 한다 최대한 활용을 한다 그중에 이 소리도 큰 포션을 차지하니까 좀 공부는 해볼 필요가 있는 거야 그 중에서 이제 대놓고 들리는 소리는 괜찮은데 이 프리퀸시 지금 이제 이제부터 다뤄야 할 프리퀸시는 우리가 느끼지를 잘 못해 부지부식간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이런 분야에 들어가는 게 이제 프리퀸시인데 이렇게 움직일 때 얘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게 소리에 전파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파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가까워지는 쪽으로 가면 이게 납축이고 이게 뭘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얘는 팽창 팽창이 되니까 밀도가 떨어지고 이걸 다른 말로 희박 Reflection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근데 압축될 때는 이게 피치가 높단 말이야 진동수 자체가 그래서 여기가 높은 음 이렇게 할 땐 낮은 음 프리퀸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높낮이를 얘기하는 거지 크고 작고가 아니야 아니 그거는 멀리 있는 소리를 내는 그 대상이 나보다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는 크고 작고 얘기하는 거고 가까이 오느냐 멀어져 가느냐로 얘기할 땐 높고 낮은 음을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나한테 올 때는 솔로 들리다가 지나갈 땐 파로 들리는 거지 소리가 볼륨이 10으로 들렸다가 5로 들렸다가 이게 아니라 그게 핵심이야 다른 거야 지금 얘가 소리를 내면서 이동을 할 때 얘 앞에서는 솔로 들리고 뒤에서는 파로 들리는 거야 아까 피치라고 했잖아 프리퀸시가 높으면 피치가 높아지는 거야 이게 음이 높아진다는 얘기지 높낮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단시간당 진동수가 올라가는 걸 피치라고 얘기하는 거야 피치가 높아지면 음이 높아지는 거지 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높은 음이 나온다 이 소리야 똑같은 사인파가 나오고 있어 근데 얘가 일로 가면 이쪽의 사인파는 줄어들겠지 스프링이 줄 듯이 그치? 그럼 여긴 사인파가 더 좁게 나올 거야 여긴 늘어나고 그럼 여긴 저음이 되고 여긴 고음이 된다 이 소리야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고음 저음 여긴 이렇게 되겠지 여긴 이렇게 되고 그거야 공기가 압축되는 게 아니라 진동이 압축되는 거지 그래서 압축이 되면 아까 여기서 튜닝포크 그래서 한 거 아니야 튜닝포크가 밀어서 압축이 되면 높은 소리가 나온다 저 recurs음이 안 Away 틀파는 다치 사모ira 너 그וק deton 이러고 allegedly Among all